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대체적으로 다 지수는 좋았던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한타 증권의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오늘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앞서서 고객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분들 오늘 또 분위기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고요. 일단 괜찮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한 네 달 동안에 성장주가 재미가 없었잖아요. 아 성장주 힘들었죠. 네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 성장주의 대표주자. 네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좀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줬었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까 좀 그 종목들이 급등락한 게 좀 종가에 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LG화학이 한 5% 넘게 올랐군요. 네 LG화학 삼성 SDA 다 잘 올랐습니다. 일단 성장으로 대표되는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4% 정도 올랐고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답답했었던 섹터였거든요. 올라섰던 이유를 봤을 때 어제 미국에서 CPI 지수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일단은 예상치가 상해.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잘 나오면은 예상치가 더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주가 다 빠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가 뭐 아침에 다 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그 우려가 해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쪽 CPI 지수가 올라섰던 섹터가 중고차라든지 여행 레저 상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 재개가 수해 품목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수해 부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소강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미국장 급등 이유였고 출근하면서 봐서 이제 그럼 오늘 이제 성장성 섹터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그래도 0.5%에서 1%대 올랐는데 일단 장중에는 이제 아침에 제약바이오 쪽이 뜨다가 좀 밀렸고 그나마 2차전이 쪽에 종가까지 계속 잘 올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하차의 1%대인데요. 수소차 업종이 강하게 올랐어요. 오늘 좀 고객들이 그나마 괜찮았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수소차 작년 초에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면서 그때 물리신 분들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수소차 관련 업종이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현대그룹 회장 SK그룹 회장님 그리고 효성그룹 그리고 포스그룹 회장님이 현대기하차 연구소에서 만나서 수소기업 협의체를 설립을 했다. 이런 부분이 좀 주가 솔직히 이런 협의체 설립이라든지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기업 총수분들께서 만나셔서 지진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아마도 주가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연료전지 업체로 알고 있는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그리고 JNK 히터, 에스피어셀, 유니크 같은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올라섰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소차부터 올라오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해서 수소, 풍력, 태양광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가 먼저 올랐으니 이제 예를 들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쪽 안 올랐거든요. 나이도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아마도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가 좀 올랐는데 특별한 내용보다는요. 아까 저도 보니까 많이 여쭤보시던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제가 동시호가 3시 20분에 들어갔는데 2차전지 웬만한 섹터 종목들이 갑자기 하한가에 들어가서 하한가? 네.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가 호가만 채결이 안 되고 호가만 받지 않습니까? 동시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SKIE 테크놀로지가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 3시 19분에 14만 8천 원이었는데 15만 7천 5백 원으로 끝났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그럼 6.7% 오른 겁니다. 네. 많이 오른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83만 원대였는데 아 막판에? 네. 10분 동안에. 아 그래요? 85만 원대에 올랐어요. 이것도 거의 보면 2.2% 올랐으니까 시총 이렇게 큰 종목이 2.2%대 올라간 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LNF. LNF 같은 경우는 9만 6천 5백 원이었는데 9만 4천 원은 끝났습니다. 그럼 종가에 10분 동안에 한 3% 정도 뺀 거죠. 이게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힌트라도 있어야지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동시호가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상하게 되니까 직원들이 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가가 마감이 됐고 3, 4시 정도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원지 이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편출을 좀 담당하는 에너지수분한테 전화를 좀 드려서 여쭤봤더니 오늘 그 액티브형 ETF 제가 한 두 번 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액티브 ETF? 네. 그래서 BBIG라든지 친환경 ETF라든지 우리 8종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종목 ETF들에서 종목 리밸런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간 친구들은 올랐고 그렇죠. 거기서 빠진 친구들은 내렸고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 종목 비중을 좀 줄였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아까 보니까 SKIT 많이 여쭤보시던데 제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 주식을 하고 그럴 때는 갑작스럽게 확 땡기면요. 이거 분명히 다음 주에 뭐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하게 돼요. 호재성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있다. 이게 아니고 ETF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너무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정확한 구조를 몰라서 그런데 3시 20분까지만 이제 거래가 쭉 정상적으로 되다가 그 10분 동안은 호가만 계속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래는 실질적으로 안 되고 거래는 안 되죠. 그러면 그 3시 30분에 딱 되는 거죠. 딱 되는 그 호가 가운데 있는 그 금액으로만 거래가 되는 건가요? 그럼 종가에 한꺼번에 체결이 되는 거죠. 아 거기에 이제 있는 그 종가 맨 가운데 있는 그 돈으로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매수 매도 합치되는 가격인 금액으로 종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매수 매도를 넣은 사람들만 맞는 호가가 맞으면 체결이 되는 거죠. 아 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동시호가대 거래됐던 일반적인 금액들보다는 ETF 금액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갑자기 확 물량이 들어오면서 빠지는 종목들 같은 갑자기 호가상으로 하한가가 보이게 되고요. 아 그럼 ETF 운용하는 데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종가에 다 주문을 넣었다는 거군요? 종가에 주문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시장은 항상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10분 동안의 기간 동안에 3시 21분에는 갑자기 확 하한가도 보였고 그런데 26분, 27분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도 이제 동시호가를 볼 때 저는 8시 59분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동시호가가 8시 40분부터 저희 눈에 보이는데 59분에 보는 게 진짜니까는 미리 보시면 괜히 걱정만 되니까는 그렇게 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또 오늘 리밸런싱 관련 쪽에서도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제까지가 코스피 200이라는 코스닥 150 정기 리밸런싱의 편입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편입된 종목들이 거래가 되고 하는 경우인데 일단은 코스피 200 편입, 코스닥 150 편입을 미리 예정이 되었던 종목들이 5월 26일 날 거래소에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편입이 되면 없었던 수급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기면서 그 종목들이 어제까지 좀 올랐어요. 예를 들어 성우하이텍이라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코스피 7개 종목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을 좀 하다 보면 일단 만약에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집에 편입이 안 돼 있던 종목이 편입이 됐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공매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봤는데 그 안에 포함이 돼야 이제 공매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편입이 되었던 코스닥 종목 중에서 박셀바이오런 종목이 오늘 4% 정도 빠졌는데 박셀바이오? 네. 공매도 비중이 12% 오늘 그 오후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리고 바이넥스도 편입이 됐는데 공매도 비중이 16% 거래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공매도 거래 금액이. 그러면서 종목이 좀 빠졌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수 편입을 앞두고 그 종목들이 발표가 되면 그 전에 선반용으로 미리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막상 편입이 되게 되면 기대감이 소멸, 모멘텀 소멸이 되는 거죠. 모멘텀 소멸이 되면 좀 빠지는 경우가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를 볼 때는 펀더멘털을 보긴 봐야겠지만 펀더멘털 보다는 그 시기에는 수급적인 논리가 좀 더 작용을 많이 하고요. 아까 SK IET도 갑자기 좀 올랐는데 시간에는 좀 밀리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 펀더멘털로 회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좀 미리 알아두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늘 또 철강주 섹터도 조금 좋았어요. 철강. 현대제철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원자적 가격 급등 때문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5% 넘게 올랐군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 중국 내수 철강 가격이 급락을 했지만 그래서 천적 현금 가격도 많이 빠졌는데 이거 같을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투기적 자본 개입에 의한 철강 제품 가격 급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분석이 오늘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펀더멘털 수준으로 회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제철이라든지 화인베스틸, 현대비엔스틸 같은 철강 섹터에 있는 종목들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강세를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제 약간 CPI 지표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좀 소위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빠져 있었던 그런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아침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성장주인가? 라는 부분으로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진짜로 성장주가 재밌거든요. 잘 오르고 성장주가 그렇죠. 빨리 이런 성장주가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성장주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 다음 주도 성장주 쪽으로? 왜냐하면 일단 성장주 비중을 늘리기에는 아직은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FMC가 또 있지 않습니까? FMC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애매한 스탠스로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어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소강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 성장수색도 빨리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매수를 좀 했었죠? 연기금이 오늘 오랜만에 좀 그래 천억 이상대로 매수를 했고요. 뭐 주로 샀습니까? 일단 금액별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는 카카오를 제일 많이 샀고요. 삼성 SDI, 네이버,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순위거든요. 비싼 거 다 샀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방어주가 없고요. 다 성장주입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아니 카카오가 시총 4위입니까?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급 빼고 나면 4위네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진짜 많이 올라왔죠. 신고가 중이에요. 가끔 아침 방송에서도 카카오가 올라가는 한 우리의 성장성에 있는 주식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IPO 예정된 상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워낙 성장 밸류를 높게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가니까는 네이버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보호자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한 1년 전만 해도 카카오가 한 5만 원도 안 했군요. 그때 다 쓰면은 많이 수는 낫죠.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오를 걸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또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제가 애널리스트 분 자료를 웬만하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좀 정말 재미있고 좀 생생한 얘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당사의 그 김강현 애널리스트라는 분께서 퀀트 쪽 담당하시는 분인데 제목이 덜 오른 종목 그 이유가 있다 있나예요. 아 덜 오른 종목이 그 이유가 있나? 네. 그래서 좀 최근에 5월에 6월 정도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6월 달에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 중이긴 하지만 수급 주체별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은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그리고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은 딱히 주도주라 불릴만한 종목이 떠오르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이게 작년 같을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 섹터였고 그렇죠. 재작년 같을 경우는 2차전지. 3년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5G. 이런 식으로 좀 각 해별로 각 1년을 바라봤을 때 그 해의 주도 섹터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올해는 그게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상승 피로. 항상 올랐을 때 성장주가 안 가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부담이라고 말로 하기에는 기존 주도주의 부진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유를 찾는데 막상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런 현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밸류에이션을 무시한 상승을 보여왔던 지난 1년간은 지금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고밸류 종목은 좀 피하긴 하되 다른 폭넓게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넓게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20년 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20년 초. 작년 초는 작년 초 같은 경우가 2,200포인트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부러지기 직전에 1월 2월 때 지수가 그러면 2,200에서 3월에 1,400이 갔다가 3,200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2020년 초 주가를 회복하지 않은 섹터가 있다. 어떤 섹터예요? 대표적인 카지노. 카지노? 그리고 일부 은행 업종. 그러니까 소외주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될 시점인데 이게 지금 이런 표현이 좀 이렇게 써 있는데 뜬금포가 어디서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보면 갑작스럽게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소외주의 흐름이 매우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종목이 2020년 초보다 안 오른 섹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이 오르지 않고 빠져 있는 거가 하지만 악재의 강도가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가 하기에는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은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레포트이긴 하지만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지금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새로운 종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어찌 됐든 지수가 3,200포인트인데 그 3,200포인트를 감내할 만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지만 그것들이 2,000포인트 이하 주가에 있어 있는 종목들이 과연 그런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종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라서 저도 열심히 찾아볼 예정입니다. 보름 종목들 가운데 뜬금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 못 오를 만한 이유가 계속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강도를 그 강도를 철저하게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요. 주말 내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G 관련해서도 2019년 말쯤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네요.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회복을 못했고요. 물론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제 2년 전에 이미 성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던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좀 너무 과하게 빠져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볼 때 하반기 좀 기다려보자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멘트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해보면 하반기에 삼성에서 5G 발주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실적이 저점이라는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저점이면 2분기 실적이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사이 정도가 거의 저점이 이럴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실적 고민 하나만 좀. 제 공유는 아니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하고 계신 고민 같은 건 된데 그 업종이 이제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 업종에 A만 5종목이 있는데 한 3종목은 이제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같은 업종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업종이요. 같은 업종에 다 같이 막 한 3, 40% 빠져있습니다. 갈 것 같은데 A, B, C, D, E 종목 중에 A, B, C까지는 있고 D랑 E가 없어요. 그런데 D가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0% 빠진 C에서 빼서 그러면 D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정말로 현실적인 코멘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코멘트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종목명을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그 섹터 내에서 성장성이 있었던 섹터 내에서 미리 10배 이상이 5배 이상 오른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 빠져있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그 전에 4, 5배 이상 오른 종목일 거예요. 그 전에 올라올 때 무슨 얘기냐면 성장이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럴듯하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괜찮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식을 저퍼해서 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퍼면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으니까 기다리면 실적 더 좋게 나오면 올라오겠다. 그런데 진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는요. 고포에서 사는 겁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적이 조금 나오는 상황에서 많이 확인되는 상황까지 올라왔을 때 그 저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0% 빠진 종목이 고포에서 항상 물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저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종목으로 어느 정도는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를 항상 고민하고 하는데 30% 깨진 종목을 딴 걸로 리밸런싱하는 게 손이 잘 나가지 않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이럴 때는요. 조금 조금씩 이게 사람이 한 번에 탁 다쳐버리면 이게 내가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로 진짜 아프게 맞은 것 같아요. 올라갈까 봐 또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막상 경험적으로 그 우리가 30% 깨져있는 종목이 나중에 그 섹터가 살아났을 때로 대변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고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봤을 때는 새로 태어난 종목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 맞겠죠. 그 종목이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 담시고 한두 달 동안의 그 기간을 이제 후회하고 막 그러시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그런 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에 손이 안 나갈 땐 손가락으로 조금씩 튕겨보더라도 한번 그렇게 옮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사람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니까 조금씩 잊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잊어봐라. 알겠습니다. 저는 뭐 고포에서 저포 저포에서 고포 이런 것도 아니고 100포에서 70포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현실적인 이야기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유한타 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어떻게 요즘 고객분들 좀 많이 늘었나요? 너무 잘 참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알아보십니다.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조선이야기 해운이야기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